여보 건너갈 거 아니잖아 아 싫어 아 싫어 그리고 저렇게 저 사람 건너간 다음에 가야 돼 혹시라도 가면 흔들려 가지고 엄청 무서워 간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어 에이 엄청 무서워 아 아니 저는 괜찮아요 가세요 으 아 으 아 으 으 으 고춧가루 저의 취미를 먼저seven 주인공 밥 먹기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한적 잊어가고 보니까 안 추우니까 튜브 타고 수영을 못 하니깐 ㅋㅋㅋㅋㅋ 아휴 여기서 두 가지 아들만하고 출배가 출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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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읍, 시원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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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사 갖고 나올게 먹을거면, 저렇게 고를때도 안먹으면 먹을거 먹을거죠? 감자 알겠습니다 쟤도 먹는데 어... 나도 감자 봤어 으응 와인도 저리 가라 그리고 설탕 타모도 마시고 와인 좋아해서 사이더 타모도 마시고 목살이 다 되어있는데 육즙이 없어서 나 나 이제 먹을ọn 알아 쓸게 한공 먹어보고 이렇게 체살 4분치 3분이 크죠 오우 모양이 좋아 음식냄새가 나니까 이제 깔다고 드리고 달려주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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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고 이 새끼야 나도 그러는데 쟤가 저런 때니까 아까 그에서 짐이 다 들어졌어 냄새가 나니까 못 사고 어쩌라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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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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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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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개 forth이 찌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강산의 노래 좋아하고. 강산의 노래 하나 해봐요. 강산의 노래 하나 해봐요. 강수 노래. 미치겠다. 강산의 노래 하나 해봐요. 강산의 노래 하나 해봐요. 우리 나이는 가사가 문제예요. 강산의 노래 하나 해봐요. 강산의 노래 하나 해봐요. 강산의 노래 하나 해봐요. 절이라 절의 탱화같은 그림이 틀리죠 아직 좀 크죠? 엄청 크지? 이리와봐, 냄새 맡아봐 원래 목련이 향이 없는데 황목련은 향이 있네 진짜 꽃이 크고 이쁘고 아주 화려하고 이쁘죠? 저 지금 이 영상 정면에 보이는데 석굴입니다, 석굴 큰 바위를 파가지고 저 속안에 법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꽃가루 브러쉬 잭고루 남은 잭고루 수erer 물 그의 날이 아닌 것 같네요 치즈 메추를 만들고 주문해뵙고 오랫만에 가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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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